오늘 시장이 일단은 보압권 상황인데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왜 떨어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와이라노로 해결책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와이라노는 벤저민 투자연구소의 신립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오셨네요. 네. 오늘 또 신립서 소장과 어떤 종목들을 좀 이야기 나눠볼지 떨어지는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와이라노 종목들 보셨죠? 다섯 개 종목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오늘 게임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또 하나는 삼양식품은 또 다른 걸로 하나 들어가 있었고 소장이 오늘 게임주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일단은 어떤 것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넷마블을 보겠습니다. 넷마블 볼까요? 네, 근데 금요일로 바꾼 게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수요일날 바꿨으면 저도 못 왔습니다. 왜요? 못 와요. 저는 반포대교에서 아예 막혀서 아예 출발도 못해요. 아, 그때? 네, 출발도 못하고요. 차 막혀서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온 게 다행이고. 좋습니다. 일단 넷마블을 비롯해서 지금 넷마블 막론과 게임회사가 다 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중첩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간단히 말해볼게요. 일단 제일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도와주더라도 게임회사 자체가 근본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으면 그 외부 변수 같은 게 지나가면, 그러니까 지금같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건 되게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나가고 일반적인 상황이 되면 경쟁력이 있으면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일단 기본적인 경쟁력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뭐냐면. 넷마블이? 넷마블 비롯해서 게임 전체가 일단.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넷마블도 마찬가지인데. NC소프트, 넷마블. 우리나라에 상장은 안 돼 있지만 우리나라 일대회사 넥슨이잖아요. 그래서 이 3N이라고 불리우는 이 3N 기업들이 지금 그동안 모바일 게임, 그리고 MMORPG로 굉장히 몰려 있었던 게 그냥 잘 되니까 그게 어떤 수면위로 문제가 올라오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가차 논란이 터지고 요즘같이 이런 SNS가 발달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주주들, 소비자들보다는 주주들이죠. 주주들한테 민감해요.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설프게 넘어가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고수 논란도 대표적인 거고 이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MMORPG 게임이 가차 논란을 약간 숨기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여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개발하려고 했더니 이른바 콘솔 게임이나, 그렇죠? 이제 콘솔 조이스틱으로 하는 거, 그걸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NFT라고 해서 다른 거를 도입을 해서 해보려고 하거나 T2이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기상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리 게임회사가, 게임회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기가 진보적이잖아요. 우리 재택근무한다, 복지가 좋다 이런 거 사례로 항상 게임회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임도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신작들이 다 출시가 연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빨리 나와서 이 가차 논란을 누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콘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MMORPG를 탈피한 대전격투의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오픈홀드 어드벤처라고 이제 MMORPG라는 전장이랑은 다르게 구석구석 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나와버린 거예요. 게임이 연기가 돼버려서 다 내년도 하반기나 이렇게 미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가차 논란을 덮을 수 있는 새로운 게임에 대한 출시는 연기되어버렸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코로나19라는 외부 변수. 외부 변수.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수혜를 본 게 우리나라 게임은 솔직히 그렇게 수혜를 못 봤지만 일단 그 게임 업종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OTT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에 만화책 보는 거 다 똑같아요. 집에 콕 박혀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 이제 밖에 나가다 보니까 이걸 덜하게 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섞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넷마블은 또 자체의 문제가 또 하나 있죠. 뭘까요? NC소프트나 넥슨에 비해서 자체 IP가 부족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똑같아요. 의류회사에서 자체 상표하는 거랑 라이선스하는 거랑 라이선스로 떼오면 원래 본 오리지널 회사한테 라이선스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만큼 떼가죠. 이것도 똑같아요. 원래 자체 IP를 갖고 있는 회사한테 떼줘야 돼요. 넷마블이 흥행한 거를 불러보라고 하면 자꾸 리니지께 나와요. 뭔 리니지 레볼루션이 나와요. 그거 NC소프트나한테 IP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IP가 적다는 게 그 와중에도 넥슨이나 NC소프트에 비해서 다른 거 다 똑같더라도 여기서 또 약점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넷마블이 여러 가지 말한 부분이 다 여기 중첩돼서 지금 전저점이 깨진 거고. 2분기도 영업 적자가 나와서 1분기에서 2분기 연속 영업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탈피를 하려면 일단 자체 IP 게임이 흥행하는 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DNC미디어를 나 혼자만 레벨업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넷마블에서 지금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잘 뽑혀 나오면 넷마블도 좋고 DNC미디어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언제 출시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넷마블이 7개의 대제라는 일본 만화를 게임화해서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NC미디어라는 만화도 웹툰이지만 그거를 게임화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향후의 모멘텀이긴 한데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고 일단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흥행은 했어요, 지금. 이게 자체 IP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7월 28일 오전 11시에 구글 플레이랑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됐는데 27일 날, 그 전날 사전 다운로드만으로 앱스토어 인기 1위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출시 당일 7시간 만에 양대 마켓 인기 1위에 갔고 지금 들어가 보시면 매출이 그래도 5위, 6위 정도에 올라 있어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그래서 이게 반영되면 3분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2분기에는 이거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홍보하느라고 엄청 돈을 썼어요. 이것도 MMORPG거든요. MMORPG는 초기에 보시면 승용차나 컴퓨터나 이런 걸 경품을 왕창 걸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유저를 확 끌어당겨서 매출을 빵 터트려야 하거든요. MMORPG는 처음에 돈을 엄청 쓰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2분기 영업 적자이지만 이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효과로 3분기는 좀 반등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으나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만약에 그렇게 3분기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됐으면 제 생각에는 전조점을 안 깼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0년도 3월,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팬데믹이 시작됐던 때잖아요. 여기를 깼다는 건 근본적인 훼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점까지 돌아가는 종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2020년 3월에 너무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오니까 각국에서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유동성 효과로 올랐죠. 그 유동성이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원점까지죠, 원점까지. 그런데 그 원점에서도 9만 원대인데 한참 내려와서 6만 원대까지 갔다는 거는 이거는 유동성이 회수됐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넷마블의 기본적인 경쟁력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2020년 3월 저점이 이제 머리 위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하겠죠. 아주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효과가 나타나서 3분기에 영업 적자가 영업 흑자로 돌아서고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벽에 막히게 되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반등하더라도 거기를 잘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밑으로 무너지면 그건 더 쇄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조금 반등하고 시익시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내려가서 손절가를 이탈하면 버려야 되는 상황. 바로 던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넷마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게임주 전반적으로 봐주시면서 실제로 주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시작할 때 2020년 3월보다도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닥 좋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좀 도망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와이라노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다음 와이라노 종목은 삼양식품을 좀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게임주들이 오늘 많이 떨어지면 삼양식품도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떤가요? 이 삼양식품, 이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섹터에 있는 종목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맥도날드, 멕시칸 치폴레, 도미노 피자 이런 것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가격을 다 인상했거든요.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국제 공무 가격 상승과 원유 가격 상승, 운송비, 물류비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킨다. 그런데 스타벅스도 처음에 보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가격이 4,700원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4,100원에서 4,700원인가 500원인가 올랐죠. 그런데 거기서 다 그때 당시에 스타벅스 나이지 안 가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보세요. 다 갑니다. 일주일 뒤에 보세요. 왜냐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입맛에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이렇게 물가 인상 시점에 판가 인상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라면은 사실은 1,000원만 안 넘으면 우리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봉지당 1,000원. 그러니까 비빔면은 1,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일반 라면은 지금 1,000원 미만에서 놀고 있거든요. 1,000원만 안 넘으면 이게 심리적인 지지대가 그래, 스타벅스는 4,000원대잖아요. 이거는 100원대니까 50원이나 70원 올린다고 해서 이게 약간 헷갈려요. 이게 원래 여기서, 원래 900원인데 할인을 해서 이런 건가? 둔감한 사람은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유리하고 물론 1,000원 이상 가면 그 시대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원가 상승을 핑계로 판가를 인상했더니만 마침 그 시점부터 지금 어떻게 됐죠? 곡물 가격, 금속 가격, 원유 가격이 다 급락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환율도 급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심은 현지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삼양식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잖아요. 또 환율에 더 민감해요. 더 안 좋군요, 그러면.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농심이 더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블락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리고 났더니 거기 들어가는 밀, 그리고 팝류 이런 게 가격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떨어졌다고 해서 인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때는 인하를 하는데 떨어졌다는 이유로 인하를 하진 않아요. 그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라면 회사가 올릴 때는 오르고 주유소야? 이럴 수도 있지만 삼양식품의 주주가 되면 이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조용히 있으면 좋죠. 좋은 마음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가격이 올라서 불만이신 분들은 불닭볶음면을 사시면서 삼양식품 주주가 돼 보세요. 그러면 나는 불만이 없어요. 불닭볶음면을 조금 가격이 올라서 열심히 먹더라도 나는 삼양식품 주주니까. 그렇죠.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판가가 인상이 이미 확정이 올려버린 상태에서 곡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마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료 쪽에서 이런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 다만 이격이 조금 벌어져서 조금 조정을 하는데 이런 조정을 할 때 매수의 기회가 또 되겠죠. 그래서 삼양식품은 지금 궁극적으로는 12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을 올렸더니 곡물 가격이 내려갔네. 이러면 마진이 커지겠다라는 의미로 앞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와이라노 신리섭 소장과 두 종목만 했습니다. 어차피 게임주니까요. 게임주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니까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